럭셔리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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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선입니다. 오늘 청평라폴리움의 분양당시에 샘플하우스로 썼던 세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이고요. 매매가는 8억 5천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장 신발장이 있고요. 들어가서 왼쪽이 마스터존이고요. 왼쪽이 마스터존이고요. 신발장 럭셔리아우스 럭셔리아우스 Hee 옷장 이렇게 있고요. 방향이라서 이렇게 앞에 강도 보이고 씨름도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방이고요. 옆에 그 테라스를 병원으로 꾸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네 번째 방이고요. 혹시 강까지 보이는 뷰가 남양이라서. 거실, 식당, 부엌입니다. 다음에는 서비스 방이고요. 여기에서 강이 보이는 남양이고요. 상편 앞 볼륨의 3층 분양 당시에 샘플하우스로 썼던 세대고요. 매매가 8억 5천원입니다. 럭셔리아 업소였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